더 리버사이드 호텔 더 가둔 키친에서 이태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손님들이 거의 다 나간 시간에 이렇게 하나씩 감아 봅니다. 새우튀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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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장 새우튀김 새우튀김 습종류도 꽤 맛있는 수준입니다. 그 다음은 초밥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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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식 코너 젯살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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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디저트, 케이크 종류입니다. 마카랑도 보이고 음료수 종류와 맥주가 도입 이곳은 덕가든 키친피트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